아이콘 빅뱅이는 YG엔터 대표그룹의 탄생. 올 상반기 빅뱅 멤버들의 연이은 입대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위기였다. 빅뱅은 YG엔터의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왔기에, 피할 수 없는 공백의 시작은 YG의 추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빅뱅 멤버들의 군입대에 앞서 YG엔터는 고스트 빅뱅을 키워내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빅뱅의 공백을 메워줄 만한 대사는 없어 보았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국내 활동이 뜸했고 빅뱅의 입지가 절대적이었기 때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빅뱅 탑이 마약 스캔들 이후 1월 사회복무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마인의 실패로 승의 배상 소송까지 제기되며 YG엔터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더욱 날이 섰다. 이런 상황에서 올 상반기 좋은 성적을 거두고 팬덤을 확고히 한 아이콘은 명실성부한 유자 그룹이다. 앞서 1112와 럼럼럼미로 희두한 위너와 함께 이들의 형제그룹 아이콘이 빅뱅을 이열 대표그룹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아이콘의 차별점 그리고 올해의 기록이 갖는 의미를 짚어봤다. 형제그룹 아이콘과 위너에 쏠린 관심. 아이콘은 2015년 9월 데뷔앨범 월컴 P.I.C. 거의 어나일 통해 데뷔한 책인조 보이그룹이다. 가요계 정식 데뷔 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위너가 하루 앞서 데뷔하면서 YG 내 형제그룹으로 불렸다. 아이콘은 데뷔 전부터 대중의 높은 기대를 받았다. 멤버 바비가 쇼미더머니 3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리더 비아이는 차세대 지드래곤으로 알려지는 등 일부 멤버가 정식 데뷔 전부터 대중의 이름을 알렸기 때문. 데뷔 전부터 데뷔 쇼케이스 겸 콘서트를 올림픽 공원 제주 경기장에서 열 수 있었고 데뷔 11일 만에 공중바막 방송 1위를 차지하는 등 동식이 데뷔한 신인 아이돌 그룹 중 단연 눈에 띄는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등회 일본 데뷔 이후 해외 활동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팬들은 아이콘을 직접 만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신인 그룹으로 국내 팬덤을 더욱 결집시키고 견고히 할만한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조기의 좋은 출발과 달리 2017년 발표한 뉴키즈, 비긴, 누키즈, 비긴, 은 대중의 극에 어필하지 못했다. 이 앨범에서 아이콘이 드러낸 강한 힙합 색과 가샤가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랑을 했다로 초통령 등극 아이콘 역시 국내 활동이 많지 않았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큰듯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정규 이지배 앨범명은 리턴, 리턴 소심을 잃지 않겠다는 따짐과 더불어 한국에 있는 팬들에게 돌아가자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 그리고 이 앨범을 통해 아이콘은 반등에 성공했다. 타이틀곡 사랑을 했다가 공개와 동시에 큰 호평을 받았고, 수록곡들 역시 높은 퀄리티로 음악 팬들을 만족시킨 것. 전작의 부진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사랑을 했다는 부르기 쉬운 멜로디 덕분에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며 아이콘을 초통령에 등극시켰다. 리더 비아이는 가샤는 슬프지만 작업이 즐겁고 어린아이처럼 만들었는데 동심에 통한 것 같다 고 말했다. 아이콘은 신곡 죽겠다로 사랑을 했다 열풍을 이어가는 중이다. 사랑을 했다를 통해 서정적인 감성을 표현했던 아이콘은 죽겠다를 통해 그 느낌을 이어갔다. 작사 작곡은 사랑을 했다와 마찬가지로 비아이가 맡았다. 아이콘은 새 앨범 공개 직후 계곡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거머쥐었고, 일본 아이튠즈 앨범 차트 종합 차트와 케이팝 앨범 차트 1위 중국 쿠더우뮤직 케이팝 신곡 차트 1위와 더보라 뮤직 비디오 공개 3일만에 1천만 뷰 돌파 기록을 세웠다. YG 보석함 열고 나온 아이콘 상반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아이콘을 향한 팬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YG 보석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백기가 긴 편인 YG 소속 아티스트 중에서 1년에 벌써 2번 앨범을 낸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반가운 일. 가요 관계자들은 아이콘이 자신들 말의 음악색을 비로소 찾은 것 같다. 청춘을 대변하는 가사, 상대적으로 쉬운 멜로디,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한 팬들과의 소통이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고입을 모아 말했다. 물론 아이콘의 최대 강점은 실력이다. 리더비아이는 타이틀곡 작사 작곡을 도맡아 하며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7명 중 5멤버가 보컬라인 김진완, 구준회, 김동혁, 송윤형, 정찬우, 의로라이브 공연에 강하다. 그와 더불어 확고해진 음악적 정체성, 국내 팬들과의 교류는 아이콘을 더욱 대중성 높은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앞서 선배 그룹 빅백 역시 아티스트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멤버별 개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며 톱그룹으로 성장했다. 아이콘은 올해 예능에서도 두각을 불어내며 그동안 몰랐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지난 4월 데뷔 첫 리얼리티 아이콘 뒷프리얼라에 통해 아이디어와 예능감을 뽐냈고 28일왕 전체로 JTBC 아이돌룸 출연을 확정짓는 등 대세 그룹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